요것이 헛개요? 네, 헛개요. 아, 요것은 헛개에요. 이런건 뭐에요? 황기! 이건 도라지? 인삼. 맞아요, 도라지. 이건 뭐에요? 찰박이, 찰박이 맛있다. 찰박이에요? 음, 여기는 또 찰박까지 주네. 이거 다 먹고. 여기 국물 좀 줘봐, 맛좀 봐봐. 야, 이 송주산거리에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오리기름은 먹어도 된대. 공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맛이... 속이름은 안좋아도. 어디 먹어보지. 저거 한 마름만 포장해 주세요. 예, 예. 예, 포장해 주세요. 향긋하니 맛있네요. 가위를... 가위를 다 잘라서 같이 골고루 넣어. 야. 한자 씩 더. 가위를 하자고. 이것좀 넣어. 어... 어... 맛있다. 맛있다. 뚝뚝뚝뚝라는. 특이하네요. 음... 일단 음식이... 먹으면 먹을수록... 이게 산의 짐이라거나... 산에 와서 먹는 오리구기가... 나는 그 마음에 와 있는 느낌이 내 고향이 좀 그래도 이쪽이라서는 건지 몰라도 우리 시골 음식 내가 시골에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성주, 진해도 좋아요. 성주꼴이 먹방이잖아요. 백운사 계곡이라고 해서 옛날에 신라때부터 유명한 절인데 요즘은 교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계곡이 깊은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길이 미산면이라 해서 산미자가 눈천미자 같게 했습니다. 눈썹까지 길게 해서 이렇게 미산면 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면 중에 하나가 미산면이요. 그런데 지금은 성주면, 미산면 분리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만큼 길었어요. 여기에서 백운사에서 내려간 물이 저쪽 우리 동네 가면은 비키네라고 해요. 비키네따리. 비치네인데 원래 그 깔 뜬 물이 여기에서 내려간 물이 비친다 해서 다리가 비치네 다리까지 있는데 아주 깊은 계곡에서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그래도 옛날에 고향의 정취가 그대로 풍깁니다. 참 좋습니다. 교수님과 같이 음식을 하는게 너무 좋습니다. 오류의 백승 만드는 레시피를 간단하게 좀 올려보겠습니다. 먹기만 했는데 독자들이 또 만드는 방법이 궁금할 수도 있죠. 이렇게 아멘